시골계는 아무나 못하나 봐. 이게 뭐야, 이쁜 얼굴에. 아이고, 누구신가요? 할머니, 우리 집을 어떻게 오셨어요? 어? 무슨 일이세요? 미안해. 병원 갈 건데. 언니가 아야해. 그래서 병원을 가야 돼. 루디야, 왜 신났어? 병원 간다는 소식 들었어? 자기 땜에 가는 것도 모르고. 루디, 루디 얼굴이 가을이 왔대. 루디, 병원 가서 주사 콩 맞고 오자. 화났어? 이제 엄마랑 갈 거야. 가자. 아니야. ㅋㅋㅋㅋㅋㅋ 야, 야 너 지금. 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, 지렁이 샤워 금지. 그리도 또 하셔야 할 때, 잭은 집에서 다시 일어난 며스탄. 어? 자꾸 더러운데 막 비비니까 맹구언니 맹구언니 시골계는 아무나 못하나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로디 이것도 잠깐만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알았어 루디 왜 이것도 맡았어 주세요 루디 루디 높은건 못참아? 아니야 소독할거야 나와줄래 귀여운 방해꾼들 귀여운 방해꾼들 공기야 저거 옳물수도 있대 세수할 시간이야 루디야 이게 맹구 코 좀 봐 이게 뭐야 이쁜 얼굴에 왜 루디 당분간 시골 산책 금지 막 여기저기 얼굴 문 떼고 다녀서 안되겠어 루디야 이러면 엄마가 너무 고민되잖아 응? 루디 때문에 이사가는건데 또 안들리지 공기 오기 전에 얼른 해치우자 알았지?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? 아냐 아빠 바닥에 물이 없잖아 욕조도 없고 응 가서 볼일아 이게 뭐야 우리 곰팡이가 무슨 일이야 이게 가려우면 가려우면 갈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응 어 어 먹지마 먹지마 만남 금방 씻어날거야 어 아 먹지마 하지마 욕수리야 지렁이 샤워 한 번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근데 루디야 지렁이 샤워 한 번 한 게 아니잖아 너 3박 4일 내내 그러고 있었잖아 응? 고라니 응가에다가 얼굴 문지르고 엄마 다 봤어? 아휴 뭐야 나가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아휴 누구신가 어 미안해 할머니 우리 집에 어떻게 오셨어요? 어? 무슨 일이세요? 미안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마 금방 나아 두 번만 하면 돼 이제 시골 가도 되겠다 얼굴이 다 나은 거 같아 시골 가자 지렁이 샤워 금지 아님 목줄 할 거야 이제 아프지마 안팎 두번째 안팎 안팎 한글자막 by 한효정